과연 어느 분, 세 분만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분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또 패자부활전에서 잘 노래를 하시면 두 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이제 합계가 나왔을 겁니다. 세 분, 진미령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콘테스트 M, 비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박은경 씨 박은경! 네! 네! 네, 더 축하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다른 노래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자, 그 다음에 다음 분! 두 번째는 네! 미지외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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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서 8시간 올라오셨어요, 박성희 씨! 네, 부산서 올라오신 분! 네, 8시간을 걸쳐서 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하고 동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초콜릿 차를 마신 쌉쌀한 매력을 느낀 최대성 씨! 네, 이렇게 세 분이서 오늘 예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세 분 축하합니다. 네, 뒤에 계신 세 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최선을 다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